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일정을 둘러싼 친경전도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조연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어서 민주당 최고위는 단식한 천막에서 열렸습니다. 일단 여당은 명분 없는 방탄용 단식쇼다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고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 외에는 정권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당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서 단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적반하자인가. 이게 무슨 사실관계하고 도저히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은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들이 괴담, 선동,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의 구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식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식을 실제로 하는지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CCTV로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밤에는 또 어디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간헐적 단식인 건지 아니면 단식 호소인인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자기한테 어떤 폭주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단식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본인의 개인의 그런 비리, 범죄를 덮기 위한 그런 단식이다. 방탄용 단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명분도 없고 단식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품으셨습니다. 조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야당 대표로서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단식 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비판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지금 87년 우리 현행 헌법 체제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죠.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의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수당의 위치에서 의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뭐가 탑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 농성이라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하는 건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온당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요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오염수에 반대한다,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에 대한 조건 정부 여당이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1년 3개월 동안 해왔던 행동을 본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전의 단식 농성은 정부에서 어떠한 화해 제스처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당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와서 야당 대표의 손을 맞잡고 단식 농성을 끝내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지금 현재 여당 지도부가 여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상 용산이 이중대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사실상 같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불과한 여당 지도부가 과연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런 점을 짚어본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 대표가 선언한 세 가지 요구사항, 여러 가지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사항을 보면서 지금 우선은 하나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민생파괴, 민주주의의 훼손,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70개 정도의 개혁입법을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날치기 통과, 본인들이 날치기 통과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 두 개 당한 거 양국법하고 간호법,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70개에 달하는 법률에 대해서, 개혁입법에 대해서 전혀 통과를 하지 않으면서 민생파괴를 운운한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 아니 본인의 토착비리, 토착비리 사법 방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식의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거, 그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사퇴해야 그거는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그 민주주의 훼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과 관련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해양재판소 재소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재판의 재소가 근거 없이 재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도 변호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고 소송하고 본인이 그런 변호사였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각, 역태 단식 투쟁한 사유 중에 개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개각이라는 게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어느 장관이 마음에 안 들고 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해서 반박을 하면 될 문제지 그거를 개각을 이유로 해서 사실 단식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사유는 사유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에 상관이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이런 단식으로 주장하는 명부 몇 개를 천천히 떠들어 보기만 해도 그거는 바로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단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의 단식 이틀째였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는데요. 4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발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단식을 하셨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단식의 농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는 격려차 전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계시죠.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신 상황이니까요. 격려 차원에서 응원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원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격려 전화였다? 원단장 보실 때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는 내용들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면 아무리 퇴임을 하셨다 그래도 대통령의 직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퇴임 전에 또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퇴임 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응원해야 될 부분이 도대체 뭔가요? 본인의 토착 비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될까 봐 지금 단식 투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토착 비리 혐의를 옹호하는 건지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응원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이런 많은 해석을 남길 수 있는 일을 경솔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단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투표협법 관련해서 10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 10일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끝났을 때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단식을 한 거냐 단식을 제대로 안 한 거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중간중간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CCTV에서 제대로 된 단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응원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단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응원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혀지고 싶다고 본인이 이미 말을 한 적이 수차례 있으면서도 계속 부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계속 나타나는 것 이거는 전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다섯 번째 소환 일정을 두고 검찰과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4일에 출석을 해서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했지만 검찰 쪽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이 대표가 11일에 시작하는 주를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양측의 신경전 왜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나올 출석할 생각이 없는 거죠. 2시간 만에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백현동 때도 조금 늦게 나왔었죠. 10분인가 15분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늦었었고 그리고 인적사항 쭉 진술하다 보면 한 30분 날아가는데 그러면 좀 늦게 나오고 30분 날아가고 나중에 또 조회해가지고 지장 찍고 이런 과정 거치면 실제로 질문을 할 시간이 3, 4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이 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거를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2시간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날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날을 달라 아니면 다른 날 또 그냥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단식을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러한 기대와 예상은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기싸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받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낸다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검찰의 조사 시전도 수차례 그 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계속 지연하다가 돌연 8월 말에 이르러서야 소환 조사 일정을 언론을 통해서 유출을 했죠. 정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고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에 비회계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받고 비회계 기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당내라든가 정치적인 분란 없이 영장 실제 신문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연 그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구퇴어 지금 회계 중에 조사 일정을 또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4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전에 이미 런던 회화과 관련된 국제 회의 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전 일정만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날짜에 또 조사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죠. 제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사 일정을 검찰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앵커님께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하자 그러면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제1대표입니다. 어떻게 그런 야당 대표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특정해서 무조건 그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수사 방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시공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조사 일정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에 일관돼서 이재명 대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다음 조사에서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전 조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조사 일정 가지고 이런 식의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건 오히려 저는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조 변호사의 조사 일정에 대한 부당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일정을 바꿔달라고 하셔야죠. 일정을 바꿔달라고 해야지 2시간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회자가 자기가 그날의 일정이 안 돼서 수사기간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2시간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 나간다는 말을 하면 그게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더 명분을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나간다는 말은 못하고 그런데 2시간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그때 그 날짜가 설정이 안 되도록 막을 여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날짜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른 날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나가겠다? 그런데 2시간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절한 그런 보통의 피의자로서 하는 변론과 날짜, 일정 잡기가 아닙니다.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조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단식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한테 그것도 정규 국회 기간 중에 정장 청구하는 게 부담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 영장 청구를 치든 말든 할 텐데 이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다음 일정이 지금 11일, 15일 사이인데 또 단식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을,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환이 안 되면 소환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날짜를 한 달 사이에 그 사이에도 어떤 날짜를 못 짠는다. 이거는 그냥 소환을 회피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모 의원들이 이미 그전에도 일종의 사법 방해 활동을 하셨고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사법 방해죄를 법무부에서는 신설을 하겠다. 이런 추가적인 신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의 실질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마 법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구속영장을 지금 역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피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체포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서 내가 그 말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거를 말로 직접 뒤집을 수는 없고 내가 단식하는 이 행동이 어떤 뜻인지 너희들은 알지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표결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의원들이 자기가 어떻게 과결을 하고 부결을 할지는 마음속으로는 다 정했을 거라고 봐요. 정해놨을까요? 단식 때문에 뭔가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단식 때문에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그널만 확인을 한 역할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단식은. 그런데 이미 포기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는 이미 표결에 대한 마음은 다 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께서는 검찰 조사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과정들이요? 저는 검찰 수사와 단식 농성을 이렇게 연결 짓는 게 우선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수사와 단식 농성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는 단식과 무관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단식 때문에 검찰 출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적인 비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단식과 검찰 수사는 일단 우선적으로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은 무조건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소환 조사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얻고 그다음에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할 것 같고 물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문제인데 저는 국회 회계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분명히 추석 전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어찌됐건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추석 밥상 민심이라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걸 노리고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포동의안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선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찌됐건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기 이외에 회기 밖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회법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구태의 그런 정치적인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계속 법무부, 법무부는 항상 한 이슈죠. 또 이번에 사법방해죄 신설에 대한 화두를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들도 동봉투 사건과 관련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의 그런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법방해죄가 만약에 신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액션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법방해죄와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젠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자체인 전북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련해서도 최근에도 수사단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민주당이 영부인 스토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관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의혹을 들고 나와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법관리 젠버리 관련 국방부 관련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기국회에서 지금 야당에서 여당에게 정부에게 주장하고 물어볼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젠버리 파행 사태라든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외압 의혹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도 현안 질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관련된 질의가 너무 많고 대정부 질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과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강경한 질문과 대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 동향도 살펴볼 텐데요.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1% 소폭 정도 하락했는데 좀 눈길을 끈 것이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에요. 지지도가 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게 현정 출범 이후의 최저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5% 하락은 꽤 큰 폭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적 운영 방식이 비정상의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양상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 각자의 지지세는 뭉치게 돼 있어요. 중도층은 늘어나고 각자 지지세가 뭉치는 이런 것들은 지금의 국적 운영 방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콘크리트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방탄 또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영부인 스토킹이라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무적인 공격은 또 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과거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시즌이 몇 번 있었지만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한 2개월 만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개월 동안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거든요. 그게 모든 콘크리트 지지율은 결국 빠지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다. 그건 아마 과거에 복귀를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는 게 없고 결국 내가 응답하기가 내 지지는 하지만 그 지지한다는 말을 여론조사가 들어왔을 때 응답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는 순간이... 말로는 하고 있지만. 말로는 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에 훅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빠져나간 지지율을 복귀하는 데는 쉽게 복귀는 안 되고 솔직히 1년 이상 걸려요. 이번 총선에서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이 빠져나간 바닥 지지율 현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지금이 2개월간의 지지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지지율 관리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기회로 삼아가지고 탈출구를 마련하는 게 그게 민주당한테도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원단장께서는 콘크리트의 균열을 얘기하시면서 이 대표의 어떤 사퇴라든가 물러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실망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세를 찾아보지는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은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또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식 농성에 이르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의 무능을 잘 드러낸다고 하면 분명히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체포동의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체포동의안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되는 모습을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질심사에서 익룡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검찰이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저는 체포동의안 문제,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의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 얘기를 좀 나눠봤고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반국가 세력을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권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야권을 겨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지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 야권을 겨냥한 것처럼 충분히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에 또 따라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회주의는 뭐냐.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지도 않고 마치 표면적으로는 지금의 여권, 여권의 친여권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권 바뀌면 갈아탈려는 그러면서 복지부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경고를 보내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강하다 아니면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일관돼요.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틀에 맞춰서 앞으로는 운영을 할 거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잘 이렇게 당정대가 따라줘라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따라하라를 넘어서 그런 사람이 인재다. 그 보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니까 앞으로의 인재 운영과 인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보다는 내부에 대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 같아요. 21세기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전체주의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사회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합의된 용의도 아닌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을 모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뭔가 전복 세력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단어 사용, 용어 사용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만 함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자리죠.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계속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한장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저는 더욱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교원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외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외교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원적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오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외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 외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은 보통 판결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아마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조차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자신의 생과 자신의 뜻과 괴를 같이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하겠다. 과연 그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방향성인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내용 짚어봤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